한글자막 제가 지금 저의 톰보이 앨범 CD를 나눠주러 갑니다 댄서 친구들에게 친구들이요? 일단 앨범에 대한 저 말고 이 앨범이 예쁘게 나온 거에 대해 되게 어? 이랬으면 좋겠어요 되게 CD가 나와서 와아~~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일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상장 중인가요? 예린님 나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악수 한 명 우리 혜수님 감사합니다 앨범 봐주시죠 아 여기 여기 정민 친구 화이팅 루겸 아 누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소연 친구 우리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많이 우리 친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이 에이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덤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마 덤보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예 네 could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